이런 가운데 우리 군에요 북한 무인기 대응에 뭐 이제 좀 부실이 드러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조준의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듯 합니다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과실 독인 개기인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의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국힘당의 신원식 국회의원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놓고 내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거 법적 조치 들어가야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윤석열 정부 새빨간 거짓말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 국민의 생명을 놓고 거짓말하고 대책이 없는 윤석열 정부 민주당에서는 군 미필 대통령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하고 결과가 억만 증착이다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군대는 안 다녀오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나온 논평에서 핵심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이번 정부가 안보 어떤 공백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했냐 그 대응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 군 미필자다라는 부분이 포커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을 다녀왔던 안 다녀왔던 지금 이번 대응 자체가 사실상 안보 무능 또는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는 어설픈 대응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북한 무인기가 오전에 들어와서 오후까지도 우리 상공들 그리고 심지어는 비행금지 구역까지도 왔다 갔다고 하는데 사실 군의 입장은 오락가락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 후에 감찰 후에 그 후에나 어떤 경질이라든지 문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그 안보에 대해서 뭔가 좀 자꾸 미루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가 안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대처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야 당연히 그 당시에는 합당한 것이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NSC를 열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나왔던 바로 즉각적으로 북한의 무인기를 다시 올려보내는 그런 대응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 판단했을 때 과연 합당했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윤 대통령의 군 미필 문제를 얘기했고 안호영 민주당의 수석대변인도 군 미필 문제를 지적을 해서 드린 말씀이고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장현주 변호사님 말씀처럼 군의 대응에 대해서 지적하는 메시지만 전달하겠다면 그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군 미필을 얘기한다면 도대체 뭡니까? 그럼 군 미필자는 안보의식이 없는 겁니까? 군 미필자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굳이 이걸 찝어가지고 공격하는 그 저급한 저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 아실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무인기를 그쪽으로 우리도 보낸다 하는 얘기가 그러면 북이 먼저 보낸 것에 대해서는 왜 별로 그렇게 비난하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왜 대통령만 공격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도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민주당은 왜 북한의 도발은 애써 외면하고 우리 정부와 군만 공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피하식별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당이 제기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도 깡그리 무시하고 생뚱맞게 윤 대통령의 합법적인 지시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가히 북한 대변인다운 행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쓰리스타 출신 신원식 의원은 민주당의 이름을 남조선 노동당으로 당명을 바꿔라 이런 거친 얘기까지 나왔더군요 김관옥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저런 언사가 어떤 의미를 줄까요? 국민들을 오히려 더 불안하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거는 아주 극단의 색깔론에 가까운 거거든요 어떻게 대한민국 사성장군 출신의 국회의원을 북한과 내통한 사람으로 규정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동료 의원한테 할 소리인지 뭔가 잘못을 했고 안보 무능을 보였다 그러면 이거를 재발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뒤집어 씌워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행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우리가 대통령의 예컨대 미필 이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들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 넘어오면 두세 대 가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도발하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제사회에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전선에 있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생명이 다 위협받는 것이고 이 한국 한반도와 같이 진짜 남북한이 이렇게 밀접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는 전쟁을 하면 완전히 상호 확정 파괴의 상태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든 전쟁이 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의 입장에서 전쟁을 그렇게 쉽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미필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미필이 왜 나오냐는 얘기죠 미필을 하면 안보의식이 흐려져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아주 단순한 논리를 갖고 계신데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적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시간이 모자랄 테니까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예비군으로 차출될 당사자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을 막기 위해서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면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히려 역으로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 공격할 생각을 못하게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관련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으로 좀 이어진 모양새죠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